처음 만나는 가장 쉬운 전기공부 이지 일렉트릭 와이프와는 또 한번 연세대학교는 흐름을 따라갔다 선전류하고 상전류하고 갔다 그러면 다른 것도 있겠지 선전압 상전압 루트 3하고 30도 앞서간다 여기서 구해진 게 뭐냐 그러면은 임피던스가 구해졌네요 임피던스의 크기값을 구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 10이다 임피던스는 10이고 선간전압이 선간전압이 200이네요 그럼 여기서 많이 하는 실수가 여기가 선간전압이고 여기 선전류니까 어 그러면은 임피던스 V하는 딸아이 해가지고 R, V, I 하면 되니까 여기서 선전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선전압을 하면 되겠지 그래서 200, 10, 20 했는데 답이 없어요 여기서 뭐가 문제냐 아까도 말했듯이 상전압을 이용해서 풀어야 돼요 선간전압이 아니라 상전압이 필요해요 상전압 왜냐? 부하에는 여기 동그라미에 걸리는 부하에 걸리는 전압은 상전압이지 선간전압이 아니에요 선간전압은 여기와 여기에 다 걸리니까 선간전압이 실제로 걸리는 게 아니라 상전압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간전압을 상전압으로 바꿔줘요 선간전압이 200이면은 여기 루트 3 넘어가니까 루트 3 하면은 상전압이 나오죠 상전압 V, P 이걸 이용해서 루트 3, 200을 R로 나눠주면은 10 그렇다면은 이제 선전류가 나오는 거죠 상전류가 나오는 건데 어차피 선전류, 상전류 같아요 부하에 걸리는 전압이 무엇이냐 상전압이다 그러니까 상전압을 이용해서 푸는 거예요 상전압, V, P 답은 범분수 이 부분이 범분수거든요 범분수 이것도 만들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세요 루트 3분의 200을 나누면은 루트 3분의 20이 되고 20을 1.73으로 나누면은 답은 11.5다 1번